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하고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디가 잠깐만 그 기계 쓰지 마 사용금지 표지가 붙어 있어 그래 이게 사용금지 표지구나 몰랐어 반장님이 그 연사기는 고장 나서 정비해야 한다고 했어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알아서 앞으로는 안전 표지를 고파 인할게 고마워 그럼 지금 두 번씩 일고 번역하게 심의던 인정 형은 두 번째가 안주면 비덕 해는 두 번째가 보다 인디가 잠깐만 그 기계 쓰지 마 사용금지 표지가 붙어 있어 인디가 잠깐만 그 기계 쓰지 마 사용금지 표지가 붙어 있어 인디가 잠깐만 플래 공프라 무슨 너 비밀 버플라 신야 다 한 브라 브라 그래 이게 사용금지 표지구나 몰랐어 그래 이게 사용금지 표지구나 몰랐어 인정 펑 지 플라 신야 한 브라 브라 그냥 문 반댕 반장님이 그 연사기는 고장 나서 정비해야 한다고 했어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반장님이 그 연사기는 고장 나서 정비해야 한다고 했어 다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로그 메카 반 브라타 트레 주 주 도와서 마신 카타 익누 반 코 이 러 어 반신 마 브라 브라 마신 생생 아래서 앞으로는 안전 표지 르 국백 인할게 고마워 아래서 앞으로는 안전 표지 르 국백 인할게 고마워 기엄 주어 하이페 크라 기엄 룅드루 빛 는 몇 플라 신야 소파트 비필 지닉 수옥 아군 단어 비에 참 깜만 참 깜만 참 먼저 택 기계 마신 사용하다 브라 브라 표지 플라 선야 붙다 왓 조합 연삭기 마신 갓 다잇 고장나다 가우잇 정비하다 정비하다 주출 앞으로 앞으로 안전 표지 안전 표지 신야 수와트 피읍 박인하다 박인하다 비닛 네 잘 것입니다 오늘 자드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운 영상 만나요 억곤 점프 까두순아 주근혜는 video 그라이티 주춤 리프 리아 bye bye 안녕